해골이라 하는 곳 예약한 세상에 일찍이 덮인 어둠 중 가장 어두웠던 그 시간이 천사의 미소보다 더 부드러운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위로를 주다니 신기한 일 아닌가 애통하는 자의 눈이 베들레헴의 별이 빛나는 곳보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다니 이 또한 신기한 일 아닌가 대낮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골고다로부터 빛이 흘러나옵니다 한때 저주받았던 그 나무 그늘 아래서 들판의 모든 약초가 꽃을 피웁니다 갈증의 장소인 그곳에 은이로 마이미암아 항상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물을 뿜어내는 샘물이 파졌습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인류의 불행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샘물이 파졌습니다 투쟁과 싸움의 때를 거쳐본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감남산이나 시내산이나 다볼산이 아닌 겟세만해와 가바다와 골고다에서 위로를 발견했노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겟세만해와 가바다와 골고다가 여러분을 위로해준 방편이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겟세만해의 그 쓴 약초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쓰라림을 걷어갔으며 가바다의 채찍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매질하여 쫓아 냈습니다 우리는 갈부리의 신음소리 때문에 희귀하고 풍성한 위로를 누립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높고 깊은 사랑을 도저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닷가에 조가비에 귀를 기울이면 그 조가비가 나온 저 깊은 바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듯이 우리가 누리는 주님의 국률 속에서 우리는 그의 사랑을 맛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큰 바다 자체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싶다면 매일의 축복을 바라보는 대신 십자가형이 집행된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이 알고 싶은 사람은 갈부리로 가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